무를 요렇게 좀 잘라서 단면으로 하면은 요 무가 섬유질이 깨지니까 요거를 반을 갈라서 길이로 무채에다가 긁어내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래야지만 훨씬 더 요게 좀 잘돼요. 그리스면 요렇게 놓고 요거를 요렇게. 아 길게 길게? 네 길게 길게 요렇게 썰어주세요. 쭉쭉쭉 해서. 자 길게 길게 이렇게 썰었으면 제가 지금 생방송이라 이걸 다 못해요. 다 썰었으면 요렇게 지금 됐거든요. 요렇게 썰어놨어요. 자 썰어놨으면 요거를요. 끓는 물에다가 소금 약간 넣고 데치세요. 데치는데 얼마나 데치느냐 넣었다가 지금 바로 빼셔야 돼요. 아 금방요? 넣자마자 받을게요. 네 바로. 바로. 그래야지 요게 야들야들하게 맛있어요. 그리고 바로 찬물에다가 풍덩. 찬물에다가 풍덩 넣어주세요. 쌀국수 같다. 저렇게 빼니까. 그쵸? 그리고 요것도 다시 한 번 찬물에다가 풍덩. 한 번 더. 그리고 찬물에다가 한 번 더 풍덩해주세요. 자 그렇으면 이제는 물기를 꽉 짜는 것만 남았어요. 요렇게 꽉 짜주세요. 꼭 짜서 준비하는 거죠. 너무 맛있죠? 자 그래서 이따가 놓고 요거를 미리 제가 요렇게 조금 더 준비를 해놨어요. 요렇게 무채를.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 하면 우리가 요게 명란이잖아요. 이 명란을요. 고대로 도마에다 올려놓고 다지세요. 아 곤약 쓰는 게 아니라 다져서 써요? 네 다져요. 요렇게. 먹기 좋은 크기만큼. 네. 다지세요.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많이 다지세요. 그러면 알알이 있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. 네. 아니면은 아 나는 그냥 알만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명란을 껍질을 살짝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알만 싹 준비하시면 돼요. 자 요렇게 다 됐어요. 이제는 그냥 갑니다. 너무 쉬워요. 쭉쭉 가면 돼요? 네 쭉쭉 가면 돼요. 고춧가루. 간장. 진간장 또는 국간장 다 쓰셔도 괜찮아요. 요기에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넣어요. 그리고 요거를 무쳐요. 요거 얼마나 맛있게요. 그러니까요. 정말 맛있어요. 다 다져 놓으니까 알랄이 다 퍼질 거야 지금. 완전 맛있죠. 네. 완전 맛있는데다가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. 저희가 할 게 있어요. 쪽파. 그 다음에 깻가루. 이런 끝이에요. 쉽죠. 벌써 끝났어요? 네. 벌써 다 끝났어요.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. 네. 맛있겠죠. 네. 저는 옛날에 무짠지 해먹으면 그 짠맛 쫙 빼고 명란에다 이렇게 묻혀 먹었는데 요새 무 이렇게 숙취하니까 훨씬 더 쉽더라고요.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. 명란만 먹으면 나중에 짠데 무까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좀 덜 짜게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. 이렇게. 다 됐습니다. 이게 진짜 간단하네요. 완전 간단하죠. 이렇게.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. 배달 갑니다. 와. 요게 또 그냥 먹는 것보다 황태채 곰창이랑 잘 어울린다는 거잖아요. 가시 잡수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뜨거운 요리 한상이 만들어지죠.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밥을 갖다가 국물에 살짝. 뭔지 아시겠죠. 네. 와. 진짜 밥도둑이라는 표현이 딱 맞고 어떤 요리든 저는 명란이 들어가면 확 고급스러운 맛이 나더라고요. 맞아. 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. 보통 명란 그러면 달걀찜만 해드셨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 잡수시면 훨씬 더 색다르죠. 그렇죠. 잘 어울린다. 고맙이. 반찬으로 딱. 와. 그리고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만 빼서. 그렇죠. 살짝 넣었다가만 빼야죠. 그리고 찬물에 한 번 샤워를 했잖아요. 그렇죠. 두 번 샤워를 시켰죠. 아니 식감도 너무 좋아요. 아작아작하고 굉장히 작잖아요. 그리고 이게 명란만 먹었을 때와 다른 게 이 무식감이 괜찮네요. 그렇죠. 아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. 네. 선생님 다음 주에는 뭐 해볼까요. 다음 주에는요. 좀 보관했다 먹는 요리였으면 좋겠어요. 고추 한 봉지 사서 여러분들한테 튼실하게 절임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갖가지 요리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